저거는 잔인해서 차마 못보겠어 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에 있었음에도 불참했던 관리들 나중에 연상군한테 다 찍혀서 처벌받아요 사실 그래서 그 이극돈도 사화 이후에 잘린거에요 그래서 이극돈도 잘리고요 그 유자광도 그 몇달 뒤에 다시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살아남아있던 김종직의 제자들도 다 쫓아내요 저기요 나는 전라도에서 안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유자광들이 원래 다 숙청하려고 했는데 그 뭐냐 노사신이 일부 사람들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극돈은 결국 복권을 시켜요 근데 이극돈이 무호사화가 일어날 때쯤에 관등이 종일품 좌찬성이었거든요 종일품 좌찬성이었는데 다시는 일품 관직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연상군한테 찍혔으니까 다시는 일품에 못 올라가요 연상군이 진짜 뒤끝이 세요 그래서 이제 무호사화 때는요 그런 대관들의 힘이 쫙 없어진거에요 어떻게 다에게는 연구의 결과지 근데 연상군은요 자기는 어릴때부터 아빠 성종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온거라니까 나는 왕권이 강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훈구파가 뭔가 기가 좀 센 것도 맘에 안드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어서 말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상군은 사실 훈구들이 무호사화 때 자기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쟤네도 맘에 안드는거야 너무 기가 세니까 지어서 말하면 내가 개웃긴게 아니고 방송을 안하겠죠 채팅 갈게요 그래서 그 이세자라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연상군의 그 왕이 그 술 따라주는거 있잖아요 그 답예술의 그 맛이 나가요 실수를 했어 몸개그리를 해가지고 문제는 그 술잔을요 연상군의 옷에 딱 쏟은거야 연상군 빡쳤죠 연상군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지들한테 말해가지고 이세자를 국문을 해요 술자리에서 실수한거 같다가 진짜 조선시대에는요 신류가요 술자리에서 왕한테 실수해도 찍히는 세상이에요 술자리에서 실수해도 찍히는거야 진짜 조심해야돼요 그래서 그래서 4일 뒤에 이세자가 파직되구요 그리고 5일 뒤에 그 5일 뒤에는 그 아예 저기 무한까지 유배를 보내요 그 무한 어딘지 알죠 그 목포 옆에 그 목포 옆에까지 유배를 보내 근데 출발한지 이틀밖에 안됐으니까 당연히 한 저기 수원까지 밖에 못 갔겠죠 그런데 야 쟤 무안가고 있지 쟤 저기 함경도 온성으로 보내 목포 쪽까지 가던 애를 저기 온성으로 돌려 바꾸 바꾸시켜버려 함경북도 온성으로 진짜 막 그렇게 유배제를 수수료 바꿔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연상군이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세자는요 폐비윤씨 사건때요 윤씨한테 사약을 사약을 내리노라 하는 그 명령을 집행하러 갔던 인물이에요 이세자가 사약을 집행하러 갔던 인물이야 폐비윤씨한테 그래가지고 그 그거를 연상군이 아직은 모르다가 몇 달 뒤에 풀어줘요 근데 그 뭐냐 몇 달 뒤에 이제 연상군이 이제 세자빈 세자비를 세자비를 그 간택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경기도 관찰사 홍기달이 그 자기의 손녀를 입궐시키라는 왕명을 거부를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그 해명하는 글을 썼는데 연상군이 야 감히 짐 과인이 세자비를 뽑겠다는데 응 뭐냐 규숙감을 입궐시키라는데 안 보내? 해가지고 걔도 걔도 잡아드리고 그때 풀어줬던 이 세자도 다시 잡아드려요 응 하여간 그리고 폐비윤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그 엄귀인 정귀인을요 정귀인의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요 그 귀인들의 얼굴을 씌워놓고 제게 엄마들을 때려죽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때려죽였어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응 아니 뭐 지금 뭐 대통령 같다 현직 대통령 같다가 좀 너무 심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응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귀인하고 정귀인을 때려죽인 그 걔네의 아들들을 머리끄댕이를 잡고 인수대비전으로 가가지고 술맛이 없어서 할마마마 한거야 근데 인수대비가 이때 몸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술을 받아마셔 그리고 그날 쇼크를 먹어가지고 인수대비는 며칠 뒤에 죽어요 응 그 갑자사와 그 진행 도중에 죽어요 그렇고 그 이제 폐비윤씨 사건과 관련해서 추승을 그 윤씨를 이제 추승을 해줘요 자기 엄마니까 추승을 해주고 폐출에 동의한 신하들을 모두 차단해서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약을 전달하는 그 집행인으로 갔던 그 집행관으로 갔던 이세자도 당연히 죽이고요 자살하라 그래 자살하라 그러고요 그 폐비에 동의했던 윤필상도 자살명령을 내려요 자진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한명회가 이미 죽었죠 한명회는 보관참시시키고요 그 부관능지처참시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고 그 이제 무호사와 갑자사와의 그 그 중간시대에 영의정을 했던 사람이 세명이 있는데 그 영의정 시절에 연상군의 말을 고분고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막 노한이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 질질 끌고 와서 목을 베어요 자살하지 않으면 집행관들이 죽이지 이기재큐터 이기재큐터들이 다 죽여요 응 하여간 그 피비윤씨 사건 때 그러니까 갑자사와는요 연상군한테 밑보렸던 훈구파들도 다 죽이고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사림파들도 다시 다 또 잡아드려요 그래서 사림들을 또 숙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림들은요 갑자사와 때는 사실 사림들이 희생당한 사와라기보다는 그냥 덤증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 그 라면 그 번들로 그 판거 있잖아 거기에 그 플러스 한 봉지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라면 그런 것처럼 덤증정으로 당해요 그냥 얘네들 당하는데 어 얘네들 아직 살아있네 얘네도 없애 이렇게 된거 어 그래서 이때 이제 갑자사와 때는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폐비에 반대했던 임사홍 임사홍이 이때 이제 좀 뜨는데 임사홍은 중종반정 때 제거돼요 자 이제 그 사림에 있어서 진짜 사림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한 사화는 기묘사화 세번째 사화에요 그 기묘사화 이 조광조라는 인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기묘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연산군이 축출된 이후로 진짜 완전히 꼭꼭 숨어있던 사림들이 다시 등용이 돼요 왜냐면 중종도 중종도 맏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종도 약간 좀 정통성 문제에 좀 계속 자존심이 상해요 약간 그 심리적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세력 견제를 위해서 그 사림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조광조는요 진짜 조선을요 성리학 사회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그 이제 내세였던게 소격서 폐지였어요 약간 소격서가 도교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이었거든요 거기를 없앴다가요 근데 문제는 소격서는 나중에 다시 부활해요 나중에 다시 부활했다가 임진왜란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기관을 폐지한건 아닌데 그 시설이 망가진거에요 임진왜란때 시설이 망가져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렇구요 음 그래서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격서라고 하는거는 약간 도교식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약간 도교신앙이 약간 좀 섞여있는 데에요 근데 그 그 이전까지 그런 뭔가 뭐 그런 왕들도 계속 뭔가 좀 써먹었던 데에요 유목민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 음 하여간 그래서 그 문제는요 조광조가 진짜 조선전기에 있어서는요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 조선전기에 조광조에요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는요 조선 후기에 음 박지원 이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진짜 뭔가 개혁을 주장하는 신뢰가 거의 안나와요 그나마 조선이 이제 그 후기에 그런 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에요 소일코 외양간 고친거에요 임진왜란 때문에 임진왜란 때문에 소일코 외양간 고치고 개혁한거에요 조선 후기 개혁은 자 그리하구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건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거된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개혁을 하려고 했냐면 조선사회를 완벽한 성리학사회로 만들고 정치판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다 깔고 가려고 한거에요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려고 한거에요 완전히 성리학 이념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거야 진짜 성리학 완전히 빠돌이였어 그냥 그랬는데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중종은요 그런 중종반정으로 너무 힘이 너무 힘이 세진 훈구세력들 있잖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훈구세력들 공신들 공신들 힘이 너무 세지니까 견제세력이 필요해서 사림을 댔다 놨더니 이 사림 이 대간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줘 그래서 중종이 야 조광조 너랑 정치하기 너무 힘들어 너랑 정치하기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떠나줘 이렇게 된거야 하니깐 근데 위훈삭제 사건보다 소격서가 임팩트가 좀 크기는 해요 왜냐면 뭔가 그 조선사직 종묘사직에서 왕들이 계속 그 뭔가 이제 종묘 이런거 말고도 진짜 소격서도 꽤 큰 기관이었거든요 막 그 뭐냐 조광조가 없앴던 소격서를요 중종이 부활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비마마가 아프대 대비마마가 아프니까 나 좀 기도 좀 할래 그러니까 좀 얘들아 좀 부활 좀 시켜주면 안되겠니 그래서 부활한거야 참 그런 이유로 불한거야 기도 좀 할라고 그래서 불한거구요 그 공신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도전은 성리학적 그러니까 정치 이념을 완전히 박진 않았죠 어쨌든 그리고 정도전은 그 조광조보다 그 이 개혁을 실행한 기간이 더 짧아요 정도전은 기간이 더 짧아서 할거 다 못했어 다 못하고 죽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거지 너무 그 중종반정 전국공신들이요 너무 힘이 세버린거야 그래서 중종은 얘네들 힘 좀 쪼개고 싶었던거야 힘을 좀 쪼개고 싶었는데 근데 그 목표는 이뤘어요 그 공훈삭제 위훈삭제 사건 이런거까지 하면서 그 기존 공신들이 힘이 쫙 분열이 돼요 목표 이뤘어 그래서 중종은 뭔가 없애고 싶었는데 희비농씨의 아빠인 홍경주가 주초유양사건을 조작을 하죠 그 여인천하에 나오는 그 희비농씨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날조설 그 주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훈삭제는 그거 공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공신 리스트들을요 팍 줄이는거에요 리스트를 줄여버린거에요 혜택받는 애들을 줄이는거에요 그거에요 음 자 그렇구요 음 그래서 조광조는 한마디로 토사구팽 된거에요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보신탕이 되죠 보신탕 된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세지는걸 막으려구요 조광조가 제거된 다음에 실권을 잡았던 기만로를 희락당 기만로를 또 이제 다른 이유로 들어서 걔도 숙청해버려요 그 그 경빈도 경빈박씨도 그때 제거되잖아요 막 경빈박씨 제거되고 기만로 제거되고 좀 뭔가 센 세력들 다 없애버린거에요 그래서 이제 중종 말기에 남은 사람들은 대윤하고 소윤밖에 안남아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시대적 대학자로는 그 이황하고 이이가 등장을 하는데 조광조만큼 뭔가 개혁을 강렬하게 주장하진 않아요 음 참고로 이 김효사왔때요 그 조광조가 죽은 이 김효사왔때요 이때 낙향에서 고향으로 그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요 그 유명한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이 있어요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은 김효사와때 잘려요 김효사와때 잘려서 고향으로 갔다가 조정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오래가지 않아서 죽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순신의 집안이 그렇게 출세한 집안이 안된거에요 김효사와때 한번 찍히는 바람에 그래서 이순신이 유성룡의 집안하고는 다르게 조금 출발이 좀 다른거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의사사와 가는거죠 경제정책 그것까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경제정책은 조광조가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아마 바꿨을거에요 근데 사실 조광조는요 그 조선의 관료들이요 이제 과전을 받잖아요 세존때 직전법이 수행이 되면서 그 과전 혜택이 줄어들었는데 과연 조광조가 과전법을 없앴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을거 같아요 사대부들도 자기들이 출세하면 과전 혜택을 보는거거든 경제개혁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을사사와는요 사실 사림을 찍어내려고 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림을 찍어내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음 집안싸움 이에요 심지어 유님의 집안하고 윤원영의 집안은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 파평윤씨 집안이에요 뿌리가 같은 파평윤씨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세밀하게 그 파가 나뉜거죠 파평윤씨 가문인데 그 이제 뭐냐 그 중종반정때 공신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얼마 안 나와있을 때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요 일단은 그전까지 이전 실권자였던 유님이 다 준비한거죠 그 윤원영의 형 윤원로를 유배에 처해버려요 근데 이 윤원로 유배가 소륜에 자극하게 돼요 아 근데 물론 윤원로는 나중에 그 뭐냐 윤원영처럼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정난정이 그 윤원로는 막 너무 그 박쥐처럼 살았다 그래가지고 크게 안써요 그래서 문정아호가 직접 나서서 유님 쫓아내고 그 윤원영을 판서에 올려줘요 해간 그리고 이제 그 그 유님 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순서대로 그 유님 편에 섰던 사람들 다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그 양재역 벽서사건이 있고 뭐 각종 뭐 옵사사건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을사사왔대요 이제 살인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살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원영 편에 살짝 서요 윤원영을 좀 도와줘요 살인들이 그런데 양재역 벽서사건이 터지고 나서 살인들도 토사구 팽당해요 진짜 팽당해 그래가지고 이때 쫓겨났던 사람이 퇴계 이왕의 형이었던 이해가 이때 귀양가다가 죽어요 다 이게 인물들이 얽혀있어 김효사 때는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쫓겨나더니 이 을사사와대는 퇴계 이왕의 형이 그 뭐냐 함경도 갑산으로 귀양을 가다가 죽어요 개마고원 쪽으로 귀양가다가 죽어 그리고 이왕도 이때 원래 홍문관을 맡고 있었 홍문관에서 관리를 하고 했다가 쫓겨났다가 근데 이제 그 몇몇 충신들이 이왕은 빼야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근데 아니요 바로 안동으로 돌아간게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이왕이 원래 장가를 두번 가거든요 이왕이 그 이왕의 후처가 이때 죽어요 그래서 이왕의 후처가 죽는 바람에 그 부인의 초상치르러 간다고 그거를 핑계삼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버려요 응 그러니까 부인이 죽은걸 핑계삼아서 고향으로 가버려 그냥 그렇구요 음 근데 이 을사사화 때 물러났던 사람들이요 선조시대 때 다시 다 돌아온다? 이왕도 선조시대 때 잠깐 그 관직에 갔다 와요 근데 그땐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 오래는 못하고 다시 내려와 응 다시 내려오구요 그 이산람들이 나중에 선조시대 때 다시 그 돌아온 다음에요 그 서인쪽이 서인쪽은 얘네들 싸그리 다 숙청해야 된다 이쪽 세력이고 그 동인들은 아이 그래도 이제 더이상 피는 흘리지 말자 약간 이런 쪽으로 대립을 해요 약간 그렇구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이황 이이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선비들의 생활 선비들 그 주요 인물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선비들이 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여러 문헌들에 있어요 특히 옛날 옛날의 교육체계 조선시대에는요 일단은 글씨부터 배우죠 글씨 천자문 배우죠 천자문 떼고 나면요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게 소학이에요 그 사자소학 있잖아요 뭐 부생하신 모국하신 이 두 글 이 두 구절은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부생하신 그 아빠가 나를 낳고 모국하신 엄마가 나를 품어 길렀다 말 되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생수를 해가지고 그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빠의 그 힘에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생하신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뱃속에서 품어서 기르니까 모국하신이에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 음 그런데 네 그 부부관계를 좀 약간 순화시켜가지고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얼마 전 그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TV에서 금치거가 됐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생수로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산다수 마시면 애자냐고 자 생수라이프 뭐 이런거 있어요 어쨌든 음 근데 이 사자수학에서는요 여기서 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선비는 어릴 적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하다가 10살이 되면 사랑체에서 아빠랑 같이 사면서 선생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리고 20살이 되면 관리에 성인식을 하고 널리 배우며 30살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살림을 하며 40살에는 벼슬에 나가고 20살에는 은퇴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물론 근데 이 관직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은퇴를 하고 그런거에 따른 그 뭐냐 연령대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을 결혼을 일찍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은 그게 있어요 병자호란이 끝나고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 혹시 환양녀라고 알죠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자들 그런데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걔네들이 보호하려고 일찍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유부녀는 안댔고 갔으니까 양심은 있잖아 그래서 유부녀들 그 안댔고 가게 하니까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게 있었어요 아니지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대한민국 결혼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남녀가요 남녀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이에요 만 20세가 되면 양가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 20세가 안됐는데 혼인신고를 하려면요 남자는 만 18세가 넘어야 되고 여자는 만 16세가 넘어 16세가 넘으면 양가 부모의 합의가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연령대에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안되는 연령대에 애를 낳으면 동생으로 신고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 개그맨 그 정만호씨가 그래서 자기 원래 첫째 아들이 법적으로 동생으로 신고가 돼있었대요 너무 일찍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구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 연령대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사실 이 선비들의 커리어에서 그 중요한거는 학업하고 벼슬이었어요 학업하고 벼슬이었는데 음 이제 선비는 한평생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그 타고난 신분이 아니고 이제 학문과 수련으로 형성되는게 선비였어요 자 근데 이런 의미에서 선비는 진짜 독서인이고 학자에요 몰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아프리카TV에서 음 내가 아프리카TV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비방송이기는 해요 음 근데 그 선비가 배우는 학문의 그 범위는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에 마땅한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문을 통해서 지식의 양만 쌓는게 아니고 독일을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한다 이거는 사회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뜻을 펼치기 위해서 벼설을 나가는 거예요 음 사회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음 자 대학에서 대학에서 사서오경 중에 나오는 그 대학 거기서는요 선비는 자신의 내면에 주어진 밝은 덕을 밝히는 일하고 백성하고 친애한 일에 사회적 과제가 필요해요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해서 벼설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을 닦는게 중요하지만 인격을 사회적으로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자기의 덕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선비들은 일찍부터 과거 시험을 치고 벼슬에 도전을 해요 하지만 제가 시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과거제도 얘기했죠 과거제도 얼마나 복잡해 그래가지고 한 요만큼 시험 보면요 요만큼 이따만큼 시험 보면요 요만큼 합격해요 진짜 조금 합격해 한 번에 한 많아야 서른 명도 안 뽑아요 3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응 그래가지고 그 진짜 대부분의 선비들은 늙을 때까지 진짜 과거 시험만 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격을 못하고 상대평가니까 흠 맞아요 율곡은 구도장원고이긴 한데 과거 시험 볼 때마다 매번 100% 1등을 한 건 아니에요 1등이 9번이 있고 1등은 아니고 그냥 합격을 한 적도 몇 번이 있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선비들이 주로 가는 관직들은요 자신들의 학문하고 신념을 펴는 직책들 아 물론 그 지방행정관으로 가서 시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홍문관이라든지 그 홍문관이라든지 예문관이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사원부라든지 사관원위라든지 그래서 뭐 교육기관이나 대관 그 왕에게 잘못을 잘못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나 하고 이렇게 간하는 기관 대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일해요 그래서 이게 관직에 오르면요 위로는 임금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백성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 섬긴다는 게요 왕의 말을 무조건 100% 듣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복종하면 도리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육군복무신조 세 번째가 옛날에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한다는데 그 명령이 말이 안 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군복무신조도 바뀌었어요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이 복종한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음 군인복무교회도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왕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래여서 바로잡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직책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직책이다 생각을 하면 물러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기를 어려워하고 물려서기를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선비예요 선비들 중에서요 평생 과거를 보지 않거나 과거를 보기만 하고 벼슬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진사까지만 돼 어른으로 대우를 받아 사회적으로 하지만 관직에는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처사라고 불러요 근데요 그 지역사회에서는요 관직에 나간 선비들보다 관직에 나가지 않는 처사들이 더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처사들 중에서 학문의 조예가 깊어서 교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은 벼슬에 나간 사람의 호칭인 공보다도 더 높은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 음 자 그래서 선비가 지향하는 방향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시대에 나가서 도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둘째 후세의 말씀을 내려줘서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제자들한테 전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직접 책을 써요 그래서 후세에 전해요 음 그런 게 선비의 생활이에요 뭐 이거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런 덕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는 일어나서 음 뭐 책을 읽어야 하며 음 뭐 아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뭐 촛불 켜고 뭐 책 읽다가 자야 되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다른 선비들을 만나서 토론을 놔둬야 되며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선비들 주요 인물들이 누구누구 있었느냐 근데 이 선비들의 주요 인물들은요 그 그쵸 지적 호기심 없으면 따분하겠죠 그 정몽주의 학파에서 내려오는 도학 계승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몽주의 제자가 길제이고요 그리고 길제의 제자가 바로 김종직의 아빠였던 김숙자에요 김숙자 숙자라고 하니까 약간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에요 김종직의 아빠에요 그리고 김종직은 아빠한테서 배워요 근데 이제 김종직은요 정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 과거를 봐서 세조시대 때 출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세조가 이제 좀 되게 다양한 학문들을 좀 익혀라 왜냐면 그 실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지만 세 그 김종직이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하고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선 그 학문의 그 도리를 들어서 아마 거절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김종직은 세조를 좋아하지 않았죠 조이재문 썼죠 그래가지고 세조시대 때는 뭐 별로 활동 안해요 근데 이제 성종은 김종직을 아꼈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세조때 한번 좌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김종직보다 그 여덟 살이나 어리고 그 김종직보다 9년이나 늦게 출산 유자광이 김종직에 상관이 돼요 그래서 유자광이 거기에다 서자야 서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김종직 그 유자광이 경상도 관찰사로 가 대구로 가요 대구 가명에 가 그 경상도 관찰사 경상 경상도 도지사예요 갔는데 한 이제 그 자기가 다스르는 그 지방들을 좀 돌아다닌다고 가다가 함양에 갔어요 함양에서 함양이 굉장히 공기가 깨끗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 함양이 얼마나 깨끗한 지역이냐면 북쪽으로는 덕유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있어요 진짜 깨끗한 지역이야 그래서 뭐 그리고 요즘은 그 고속도로도 아예 십자모양으로 돼있어서 되게 왔다갔다 잘하죠 그래서 그 함양에 갔는데 경치가 좋으니까 유자광이 자기가 쓴 시를 현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그 뭐냐 걸어놔요 걸어놓고 대구로 돌아간다 근데 나중에 김종직이 함양군수가 되어서 함양군수가 되어서 함양군수가 되어서 그 이제 찾아오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정자에 올라가니까 현판에 시가 써져있어 그래서 그래서 저시는 누가 썼는가 했더니 경상도 관찰사 유자광 대감께서 쓰셨사옵니다 했더니 그래서 김종직이 뭐 그 사람이 썼다고 당장 떼 해가지고 떼서 불태워버려요 자기보다 상관있었는데 자기보다 상관있은 그거를요 떼다가 불태워버려요 음 왜냐면 함양군수는 기껏해야 종 5품이에요 근데 경상도 관찰사는 종 2품이야 그리고 그 직책 그 계통으로도 음 뭐 현감 군수 목사 부사 이런 애들보다도 위에 있는게 그 관찰사예요 더 위에 지휘계통으로 위에 있는게 관찰사야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그 직속 상관의 그 실을 떼버린거잖아 그래서 그 그것때문에 유자광이 이 소식을 전해뒀고 아우 빡쳐 하지만 김종직이 자기보다 8살이나 많아 정치적으로 선배야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근데 유자광이 그 남이의 시를 써놨다가 그 남이를 그걸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이재문에 관한 뜻풀이를 해요 조이재문 관련 뜻풀이를 하는 바람에 김종직은 결국 부관참시당 두번 죽어요 제자들은 다 숙청돼요 그 자 이제 그 다음 계통으로는 조광조가 있어요 조광조는 그 이제 근데 조광조는요 조상이 약간 명문 지반이에요 그 한양조씨 본관이 서울이야 한양조씨 본관이 서울인데 근데 어떻게 한양조씨가 생기냐면요 조광조의 오대조 할아버지가요 그 조선태조의 외조카에요 외조카 조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원래 이제 그 이제 용비어천가의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여섯명이 나오잖아요 이 여섯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 뭐냐 목조가요 그 몽골과의 전쟁 때 처음으로 그 이제 동북면 쪽에 뭔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본관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동북면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동북면으로 간 세대가 목조예요 근데 지금 교육방송 그래서 그 목조인데 그 이제 도조가 이제 도 그 도조가 그 벼슬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그 조씨 집안이 원래 이시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근데 그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조위가 있어요 한양조씨 중에 조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위는 몽골과의 전쟁 때 쌍성총관부 초대총관을 지냈던 그 조위가 그 사람이에요 그 조위의 그 자손 중에 조소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성계의 화살을 맞아서 죽어요 그 조위의 자손 중 한 명인 조소생이 이성계의 화살을 맞아 죽어요 전쟁하다가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조 도는요 또 이제 그 이성계 편을 든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집안 사람들의 행보하고는 다르게 변절을 해요 근데 이제 환조 이자춘 환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쌍성총관부를 고려의 반환을 하고 귀순으로 해요 그래서 환조는 고려의 벼슬을 받고 태조도 고려의 벼슬을 받고 이 조돈이라는 사람도 고려의 벼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한양조씨들 중에 이 조돈의 후손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이 조돈은 이성계하고 사돈을 맺게 돼 그래서 조돈을 주축으로 한양조씨 집안이 이제 서울에서 한양 귀족이 된 거야 한양양반이 된 거예요 그 이성계의 가문하고 사돈이 맺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조광조가 태어날 당시에는 가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조금 약간 그 몰량양반이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즉 조광조의 아빠 조광보가요 저기 평안북도 희천까지 밀려나요 희천의 찰방 한 정육 찰방 한 육품지귀인데 거기까지 밀려나요 그래서 그래서 그나마 조광보가 찰방을 관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성계의 사돈 집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음서 혜택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그 무호사가 발생을 해가지고 김종직 제자였던 김괭필이 희천으로 유배를 와요 지금 그 희천은 그게 있죠 그 아마 그 김일성과 관련된 뭐 기념시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이 그 이상 그 약간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주에서요 안주에서 시민주 쪽으로 고속도로가 난 게 아니고 안주에서 희천 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희천 군인데 희천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북한은 하여간 그 희천으로 김괭필이 유배를 오니까 조광조가 이제 아빠가 이제 관리잖아 아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 이 사람한테 학문 배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유배 왔던 김괭필한테 특별하게 학문을 배우게 된 거야 이게 신의 한수가 된 거예요 근데 조광조의 아빠도 나중에 옥사를 당해요 옥사를 당해서 그 조광조는 이제 혼자 크게 돼요 이때부터 조광조는 그 훈구파들을 비난하는 세력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살인이 돼요 지금 이쪽에 제가 원고를 미리 써놓은 게 있어요 모니터가 두 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광조가 이제 29살이 되면서 진사가 돼요 진사가 되고 진사시험을 장원으로 통과하고 성균관에 와요 입학 자격이 되니까 성균관에서 특별전형으로 청거가 돼요 중종한테 그 성균관 유생들은 그 대과를 보지 않더라도 특별청거는 받을 수 있거든요 특별전형으로 아니요 그때는 현량과가 설치되기 전이죠 근데 대신들이요 그 뭐냐 이 성균관 유생추천전형으로는요 그 받게 될 반직이 관직이 참봉 별좌 이런 것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조광조 이 학자의 영향으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옵니다 한 거야 그래서 이 이조판서가 이조판서였던 안당이 어 그래? 그러면 더 높은데 따 써야지 해가지고 조지서 사지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성균관 관리 이런 데 가요 아예 더 높게 스카우트를 한 거야 응 원래 관례가 그게 아닌데 원래 관례는 기껏 좀 특별전형하면 한 6품 정도 가는데 그 원래 그 과거시험에서 문과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6품부터 시작해요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괭필은 죽었는데 이제 김괭필의 동문들하고 다른 제자들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조광조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해요 근데 조광조하고 남곤이요 이제 길거리 걷다가 젊은 여자들이 지나가는 거야 아가씨들이 지나가니까 근데 조광조가 오늘 척중경은 오늘 시대적 배경이 안 맞아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광조가 이제 젊은 여자들이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조광조도 남자잖아요 고자는 아니잖아 응 조광조가 고자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지나가니까 어? 어? 와 여자다 이쁘다 뭐 이러면서 쳐다본 거야 근데 옆에서 지나가던 남곤은요 여자들이 지나가든 뭐라든 그냥 가던 개만 계속 가는 거야 눈 하나 그 돌리지도 않고 사실 저도 가끔 길거리에서 여자사람들 막 지나가다 보면 가끔은 어?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옷을 좀 입었다든가 아니면 되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장식이 많이 돼있는 거고 되게 막 여러가지 색깔 돼있는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단색 티셔츠를 입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혼자 혼자 튀는 옷을 입어? 약간 그렇게 쳐다보잖아 아니면 뭐 얼굴이 좀 이쁘다든지 뭐 몸매가 좀 이쁘다든지 하는 사람들 다들 한번 좀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응 그러면서 응 어? 저기 어? 어? 이 여캠이 이쁘네 하면서 들어가서 별풍선도 좀 쏴주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 하니깐 조광조도 그랬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자칭한 거야 어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거야 자기는 진짜 나는 선비인데 응? 그렇게 길거리에서 여자들한테 눈이 팔려서 응? 내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조광조의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하고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남곤을 경계해라 에잉? 뭐 너도 젊은 남자고 응? 원래 젊은 남자들이 좀 약간 좀 피가 피가 끓잖아 응? 여자들 좀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남곤이 그랬다고 남곤이 오히려 이렇게 마음 차가울 거야 모진 사람이라서 나중에 크게 되면 인정사정 안 봐줄 거다 조심해라 해가지고 그 조광조는 엄마의 제안으로 남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실제로 남곤은 나중에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인이 되죠 그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요 정구하고 정인홍도 그 남인학자하고 북인학자거든요 그 도산서당에 갔다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 얘기는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출사를 했는데 그 뭐냐 조광조가 폭풍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중종 초기에 계속 막 대관들이 막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하다가 계속 찍혀서 교체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 인재풀이에요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진급 관리였던 조광조가 대감직에 들어간 거야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조광조는 주초리왕 그 주작사건으로 제거가 되죠 자 그 다음 시대로 갈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천원짜리 지폐 모델인 이황이죠 천원 지폐 모델인 이황 여러분 이제 나와요 이황의 생수라이프 이황이 얼마나 정력가였는지 음 어그로를 위해서 살짝 제목을 바꿔보기엔 근데 너무 그건 너무 저돌적이다 그 근데 이황 얘기하기 전에요 이황하고도 연관되는 인물이 있어요 주세붐 영주에 백운동 서원을 세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 이제 주세붐은요 이제 이제 그 김효사화 때 조광조가 실각한 이후로요 김알루한테 찍혀요 그래서 지방으로 좌천된다 그래서 곤양을 곤양군수로 갔다가 이제 풍기군수로 갔는데 이제 그 백운동 현재의 위치는 영주에요 그 백운동에다가요 그 이제 원래 이 주세붕이요 안양뿌예요 안양뿌돌이야 안양뿌돌이야 그래가지고 자신이 존경하는 유학자 안양의 사당을 만들어요 사당을 만들고 아예 서원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최초의 서원을 만들어요 그 서원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관리에요 주세붕이 음 그래서 나중에 주세붕은 황해도 관찰사로 가고 나서도요 해주했다가 그 문헌서원을 세워요 음 그 정도로 좀 그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어요 주세붕은 자 그리고 주세붕이 세운 이 백운동 서원은요 이제 이황이 이황도 나중에 풍기군수로 와요 풍기군수로 와가지고 그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명종이 순수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려줘요 지금 이제 영주시의 그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 영주 소수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이황이 이거에 또 업적을 세우죠 음 자 퇴계 이황 천원권 모델이에요 음 안동 출신이고 그 진사 이식의 텔란매 중 막내로 태어나요 원래 그 뭐냐 근데 이황 이왕의 그 8남매 중에요 그 먼저 태어난 그 아들 3명하고 딸 1명은요 이제 첫 번째 그 의성 김씨의 그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식이 좀 일찍 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식이 춘천 박씨 박씨의 딸하고 새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 춘천에 춘천에 태계동 가보신 분 있어요 그 춘천 태계동이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황의 외갓집이 그 춘천 태계동 이라는 거예요 이황의 외갓집이 춘천 태계동이에요 뭐 그 중 그 중앙고속도로로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식이 이식이 새 장가를 들어서 다시 아들 4명을 낳았는데 그 4명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황이에요 근데 이황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되서 이번에는 아 음 아 그렇고요 음 이황은 중종시대 때 이제 과거의 대과의 급제에서 그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황도 근데 둘 다 사별해요 둘 다 사별하고 그 뭐냐 후첩 또 이제 첩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첩이 실질적 살림을 다 맡아요 그렇고요 그 뭐냐 을사사와 때 찍혀서 그 찍혀서 약간 그 좌천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후처였던 권씨 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던 중에 단양 군수를 그 거치죠 그리고 이제 그 풍기 군수로 있을 때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계칭을 해요 소수서원을 계칭하고요 그래서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익서원이 돼요 사익서원이 돼요 그 이제 이황은 그 기를 이끄는 이를 그 부각을 시킨 거예요 주리론의 뼈대가 되죠 음 자 그런데요 이황은요 이제 여러분들 그 여기서부터 약간 좀 그거예요 그 이황이 남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첫째 부인인 허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허씨하고 결혼해서 아들 두 명은 그런데 그 이황이 좀 몸이 좀 많이 약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 뭐냐 8남매 중 이황이 8남매 중 막내거든요 그 8남매 중 막내였고 그리고 아빠가 일찍 죽어가지고 되게 가난하게 커요 근데 이제 그 허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그 시대에는 처갓집에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결혼해서 첫낮밤을 보내는데 첫낮밤을 보내는데 이제 첫낮밤에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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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이황의 장모가요 이제 이황이 사위가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한테 물어본 거야 장모님이 야 야 사위 사위 지난밤에 어떻다니 했더니 그 저 생방송이고요 그래서 허씨 부인이 이황에 그 뭐냐 그 밤 그 밤솜씨 그 밤일 그 이황에 그 밤일에 대해서 아우 엄마 말도 마세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란게 이렇게 해버린 거야 정력가였다는 거죠 음 몸은 약한데 그 일에는 낮져밤이었던 거야 이황이 낮져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물일곱 살에 첫번째 부인하고 그 사별을 하는데 그때 이미 아들이 둘이었어요 아 물론 이제 허씨 부인은 그 둘째 아들을 낳고 한달만에 죽어요 아예 그렇게 그 완전히 여색을 밝히고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색을 밝힌거는 아니고 부인하고의 그 부부관계 아예 누군가가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